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 즐게임 합시다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게임이영 상대연장은 6승리 패입니다 김 이사님 슈퍼채팅 5900때 감사합니다 이호영 진심 사랑해요 형여자 삼장 고추장 된장 높이 높이 높 이런 잔잔 잔잔 당장 다 쓸 수 있네요 어? 설마 이거 내놓고 뭘 찍을라는거야? 아니겠지? 오냐? 예? 나 이거 맞아? 캐물씨 하는척 해줄거에요 안해요 제노스라파킹 와줄게요 이번 게임 오버로드 한 마리당 천원 적립 최대 천만원 한도 미션가요? 아이고 오버로드 한 마리당 천원 미션이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러 갈게요 일단 드로드를 좀 푸시겠습니다 어? 그럼 전투에 날 부른다 나는 전투에 못 말하다 전투에 날 부른다 전투에 날 부른다 오시의 하우스 그런 모듈이 개이득이죠? 개이득이고요 개이득이고요 형님 출석되시네요 형님 방송보면서 야간 근무중입니다 3짱 게임으로 보답스러워 하겠습니다 어? 도라마를 일필 땄네요 개이득이죠? 도라마를 일필 땄습니다 응 상대를 6층이 1패거든요 흐흐흐흐흐 예? 아 이 친구 왜 이러는거죠? 예? 오죽히 잼나잉? 예? 피드라네 세상에나 맞아? 개노뿌리러 갔네 어? 로스는 아니지라 조금 지려버린 것 같은데 조금 산것같은 애노 블레이사 파이너 파이너 포스는 잘장 모아두러 갈게요 오브로드가 좀 많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단큐이 끝나면 안되겠죠? 포트기는 좀 더 반면에 오브로드는 일방사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화동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질겜 방 아니에요? 아니 질겜하자면서요 아니 이거 민방제확인 좀 질겜하고 있는데요 에?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겜하자는 방에 질겜하려고 들어갔다가 상대 6승 1패였는데 똥짜발이 좀 찍히더니 갑자기 저런식으로 나오네요 공방 푸온토스 중수 이상망방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중수 이상 입장 됐습니다 네 이겁니다 맞아 맞습니다 맞구요 전적이고 어때서? 6승 5패네 좀 구데기긴 하네 전적은 전적일 뿐 조금 지냐버릴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 친구 기저귀를 차고 게임을 하라네요 당신은 양변기에 앉아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죽어버려 했죠 그럴 일이 있어? 그럴 일이 있지? 없긴 왜 없어? 조금 지냐버릴 흠 저거는 움직임을 봤을때 좀 화내친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음 그러나 조금 뭐라고 될거야 조금 시범방이 하늘별 조금 찌른다 라고 이렇게 보는것이 조금 우리가 막겠다 정찰 감사 감사 드릴로봄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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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조금 싸이펄같은 Tell Justin but 조금 지에버리나요 영들 어 쎈허허โ 쎈허허 줄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 친구 조금 야물닦진 친구인가요? 이거 놔두세요 감사 헬릴로봄 Annaboy Annaboy 일부러 soir 햐허허허허허 naar 감사 hit 지역을 맛보게 될겁니다 감사히 whales 이렇게 아니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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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이 친구랑 깊숙하게 앨범 조금 지겨버리나요 형들? 쎈칼줄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 친구 약간 좀 야물딱진 친구인가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조금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역을 조금 맛보게 될겁니다. 이 친구 정말 깊숙하게 조금 딥하게 들어오는 친구인가요? 이 친구 왜이런 조금만 적당치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지려버리기 전에 말이에요. 고장한다는 것이 오린스펙타클로 폭포연들 봅니까? 조금만 적당이면 조금 부탁드릴게요. 나 조금 요실금 환자에요. 고장한다는 것 같아요. 조금만 지려버리는데요. 오. 예? 아니. 아니. 뭐. 저걸림은 올인으로 환타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 이 친구 정말 왜이런 야너. 거럭커절 야너. 거럭커절 포포할래. 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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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히. 죄송합니다. 감사리고. 쎈칼같은 야너. 플레이지 사빨 사빨. 사빨. 높이. 네? 조금 지려버린것 같은데요. 형들. 예? 조금 쎈것같은 야너. 플레이지 사빨. 사빨. 사빨높이. 높이. 높이. 조금 마탱이가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입니다. 말이 없어졌죠? 어. 사빨을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드릴려고 좋은것 같습니다. 음. 음. 어차프다. 조금 턱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정말 자극적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네요 자크적인데요 조금 쌀컷 같다 노트말이 올까요? 조금만 적당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칠해바린 것 같은데요 이거 마쌈 뽀뽀할래 보잖아 뭐가 준비되다 이랬다 조금 지랄바리나요? 이 친구 정말 뭘 믿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의 생각을 말입니다 피드라 우린이라도 한번 떠날 생각인가요? 롤롤뽀삼포라이로 어떻게 나나 맡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링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형들 뽀뽀할래 보잖아 한번 아빵들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롤뽀삼포라이로 지랄바라 주는 애나 롤롤롤모스 러비니까 아빵들 합니다 감사합니다 롤뽀삼포라이로 뽀뽀삼포라이로 저거 지랄바리나 이 친구 정말 무대를리 스펙타클러 뽀뽀앤돌 뽀뽀혔 무대를리 롤롤롤롤롤롤롤 크만데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니 이 친구 정말 좀 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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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작 이케라 우리 돌돌 이것은 조금 럽 아닌 질 럽 아닌 질 럽 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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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조금 지려버리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정말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래 몰지를 지었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어 그라다 어 그라다 어 그라다 어 전투 준비 후에 내 목숨을 라이리 당신 빠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노 럽 드릴럽 옴냐람 이냐랴 이냐랴 더dat 스벨라 뽕사합 어 조금 단단히 줄어버리니까요 꽤 하니가 마치 맥에는 스타 celle 한 média 단단히 질어버리는데요 형들 게이트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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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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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 예 준비됐나 고맙소 팍 준비됐나 갑니다 으 아잉 어 조금 Poz 쌀것같은 placphyl 쌀것같은 애는 꽉 쌀것같은 애는 dah 조금 싼것같은데요 조금 싼것같은데요 말없이 나가는건 아니야 우리사이에 조금 지려버린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러 굽냐 사다같은데요 도트 아네